Q.VS와는 Q.Rider.D Q.VS와는 Q.Rider.D Q.VS와의 Q.Rider.D Q.Rider.D 앤어디션보이즈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을 코멘트라에 코멘터리에 볼게요 아 볼 건데요 코멘터리 해볼 건데요 공격하 공격하 전달 전달tags 무슨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는! 가보자고.. 가보자고! 히히히히히 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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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K-Visual 캐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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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가 칸가루자 오 근데 니콜라스 진짜 이때 진짜 왜 웃어! 왜 웃는데 왜 미시가 나올 때 웃어! 왜 웃는데 근데 이거 원래 실제로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때 살짝 음악이 좀 무서웠긴 했어 와 잘 시키셨다 와 잘 시키셨다 와 원래 맥키니까 모두가 재밌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생겼다 니콜라스가 아이랜드에 그런게 매력이 더 많으셨다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신기하긴 했었어 이때부터 메이킹 나왔을 때 맞아 오 올라왔다 아 다시 와 마지막 미야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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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이즈 너무 빠른 줄 알아 연경 와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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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예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Feel. Feel. Listen to my... 아, 고맙습니다. 지금 말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어려운 발언. 그런 거 있었어. Girl. 아, 그래요? Girl. 약간 그런 거. Girl. Girl. 저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응. 이거 할 수 있어? Girl. 뭐 일이야. 웃어 웃어. Girl.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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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까요? Wheel! Hi, this is Starbucks. What can I help you? What can I help you? Can I have a call, please? Please? 왕? Sweetません가? Kikik torrent. Cold blue. 이름은 안돼. Cold blue. Cold blue. This one. Cold blue. 그래, 여러 만. 여러 만. Cold blue? Yeah. Cold blue what? 하나. 왕. 왕. 왕왕. How about the sugar? Do you need sugar? I like... Lemonade? I want milk. Milk? Yeah. I didn't ask you about milk. Cookie queen. Cookie queen. 아, Cookie queen. This one's rice. You have rice. 네, I have rice. I have rice. Wow, this is good. Good. Yeah, it will very good. It's always good. Some of you first time, I'm about to pick up aķ. Thank you. Bye. Good.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근데 평소에 닭이긴 해 와 나스카시 거래 웨이주 그때 잘 나오네 웨이주 미니 진짜 잘 어울려 진짜로? 머리 약간 이특 나오는 게 나오는 게 여러분, 지우 그 나이 이거 근데 어떻게 맞췄어? 나 이거 이거 맞춘 거 아니지 오 그냥 같이 이렇게 진짜로? 진짜 이거 딱 이때 그러면 그러네 약간 진심이 없어 아니야 그러네, 오케이 좋아해 알았어, 이제 이거 맞게 네 오, 셔츠다 다행히 아, 이거 진짜 좀 잘 못됐어 이때 희망 들어갔어 은은이 엄마 이 잘 안전 암흑 이 엄마 너무 좋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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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낼 때 생각해내았나 봤어 처음에는 하루가 많았다 너무 힘들었지 짠! 여기 와, LA에 렛! 景色도 좋고, 햇빛도 좋고 근데 날씨 진짜 좋았어, 나는 깜짝 놀랐어 공기? 공기, 어. 뷰가 되게 좋아서 사실 차 안에서 그 시간이 제일 좋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서. 분위기 진짜 좋았어. 아메리칸에 왔는데 한국 쇼핑을 받으러 왔어요. 가비 가비. 이즈, 이모자 되게 좋아. 아니,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노보 씨가 미국에 가서 첫 쇼핑? 쇼핑하러 가는데 되게 귀여워서 이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맞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달랐어. 이날 한 번 쓰고 그 뒤로 한 번 더 ilibge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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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K형 파자마 같은 옷을 되게 자주 입는 것 같아요. 바로 잘 수 있는 애가. 근데 나는 그 한 명씩의 사복이 언젠가 또 보여주고 싶네. 각자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요. 니코라스는 검은색을 좋아하고 검은색을 좋아하고. 비닐 같은 주변에 타이트하고 움직일 때 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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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라면에에 갈 때 찍었어요. 무새! 무새! 어디서? LA는 이제 끝이 될까요? 와, 엄청 아쉽네. 아, 더 아쉽네. 아, 아쉽다. 아쉽다. 뭐예요? 아, 2일을 2일으로. 와, 브라이언! 와, 진짜 브라이언. 와, 진짜 레전드였어. 와, 그걸 미끄리지 않고 온다. 그들과 함께 작업하고 그들과 함께 만들었을 때 그들과 함께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좋은 학생들이예요. 그들은 매우 존중적이고 그들은 당연히 훌륭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좋은 학생들. 당연히 좋은 학생들. 여러분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을 즐기고 경험을 안 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만나요. 그리고, 좋은 학생들. 와!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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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대단하다. 이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 멋있었지. 사람이 멋있었고. 네. 그때는, 영어로 뭔가를 말해주셨는데 나는 못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무슨 말 해주셨는지 보니까 너무, 응. 감사드립니다. 브라이언 또 만나요. 브라이언. 꼭 만나요. I love you. 한국에서는 사실 밖에 나가거나 그런 건 쉽지 않았는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게 되게 좀 신기해요. 그거 사실, 그치? 그러니까, 완전 자유롭게 돌아가고 그냥 마트 가서 그런 것들이 진짜 신기했어요. 민아 너. 다음 가시죠! 됐어! 됐어! E.N.F.P.A. 아, E.N.F.P.T라는 게 나왔고요. E.N.F.P.? E.N.F.P.T. 우리 똑같다. 세 명이 같은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그거는, 맞아. 위즈와, 아이. 난두나, 있고 응. 완전 아이. 팬들도 아마, 예산대로 아, 위즈는, 아이겠죠. 오, 알겠지. 하실 거 아마. 위즈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은 없지만 왜? 아 진짜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에이준 미안 다시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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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3명이서 자기소개하고 저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거 열리는 거였어? 잠시만요 самимсяmy 끝이 amend다고 생각, 이곳이 emancip Tylen 아 아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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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처음에 나아里에서 autom전한 곳이 buffer에 toenвинuyorsun 그리고 원래 흥미가 타르기통을 elemento 음악 그리고 아트에 대해서 Lives fairly 그런 이유는 잘한다 million 이발 Mistress 지금... 아 이거! 아래 아래 아 진짜다 이렇게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 기억이 나요? 갑자기 시원하다 나도 몰랐어 사실 나도 몰랐어 그러면 어차피 니코야 우리 사이네 일정만 아이고 네 24시간 22시간 귀엽죠? 여기 8080 스크래 에? 포트? 에? 무마 무마 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좋았던 게 그 타키의 캐릭터가 있잖아 근데 사실 우리는 완전 완전히 알고 있는데 그걸 팬들한테 공유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진짜 재밌어 진짜 타키 진짜 재밌어 옛날부터 이제 알고 있을까요? 응 아하하하하 이건 모든人이 좋아하는 포프예요 다들 좋아해요 타키의魅力이지만 Q. 타키의 캐릭터는? Q. 타키의 캐릭터의 캐릭터의 캐릭터 엑소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이 모습을 봐야겠다 이 모습을 봐야겠다 여러분 오늘이 다 끝났어요 오늘이 엄청 즐거웠어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아 그러네 되게 멋있다 너무 웃겨 뭐 하지마 제일 자신 있는 언어가 뭐야? 이름 언어지 왜? 왜? 미용어도 한국어도 외국어도 마다 마다 최진영 제1- 주제한 어떻게 하냐 도로가 지나가다 또 nosso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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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 들어가기 제가 저거 가능하세요 이걸 보세요 이거 왜왜왜? 뭐하렸나? 거기 있어? 잘하고 있어 열심히 했어 잘하고 있는 거 같아 진짜 너무 귀여워 몰았어 아, 여름이야 뭐, 뭐, 니코라스, 아침은 I! 아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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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夕方까지 I! 5시까지 I! 시간 좀 더 시간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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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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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했죠 감사합니다 와, 뭐야 와, 앤 오디션 이거 어떻게 만드셨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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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유튜브 이거는 10,000,000 수고하셨습니다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 오디션. 엄청나요. 100,000원. 하가미가 되었네요. 내가 아침에 화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 오디션. 잘 어울릴게요. 사실 이 4명의 유튜브 촬영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지막으로 엔 오디션 보이즈가 조금씩 쉬는 예정입니다. 앞으로 엔 오디션은 이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 바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션이 끝날 때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이 채널에 다시 돌아올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시 돌아올 때 5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열어둔 이제 좀 찍을게요. 멤버들을 몇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동을 이동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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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멤버가 끝났습니다